안녕하세요. 김은별입니다. 올해도 2024 멤버블 부스 여기 오시면서 왔는데요. 제가 작가님을요? 제가 작가님을 많이 아끼고 존경하는데 어떻게 또 막 시키겠습니까? 오늘 지신 줄 아세요? 그래도 얘도 프로니까 이상한 건 안 시키겠지 싶어서 일단 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제로 싸울 때 그것도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보겠습니다. 킹오프 실험의 등장력이 있는 팀은요? 킹오프 AFK! 좋아 좋아. 계속 뛰세요. 계속 뛰세요. 계속 뛰세요. 무릎이 아파. 그렇지 그렇지. 앞으로 뛰어들어가. 뛰어들어가. 꼭 수업은 예쁘다고 해. 민폐 아니에요? 제로투 주세요 제로투. 계속 뛰세요. 계속 뛰세요. 계속 뛰세요. 계속 뛰세요. 뽑힐 때까지 계속 뛰세요. 계속 뛰세요. 계속 뛰세요. 계속 뛰세요. 무대 난입하세요. 무대 난입하세요. 왜 선물 안 주냐고. 저도 선물 주세요. 저도 선물 주세요. 나도 마우스 줘. 내가 사람 두 살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만 줘라. 내 목소리 들리잖아요. 왜 아무것도 안 줘요. 잠깐만 잠깐만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? 혹시 지금 코스플레이 한 게 킹오프 AFK의 이효리 캐릭터 맞나요? 네. 코스플레이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? 눕고 싶어. 허리가 아파. 본인의 매력이 뭔지 물어봐 주세요. 이 이효리 캐릭터의 매력은 무엇일까요? 이거를 얼마나 연습하지 않나요? 제가 또 이제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리액션 좀 약하거든요. 옆으로도 제로틀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. 아 늘었는데? 아 늘었는데? 측면으로 그렇지. 아 삐끼삐끼. 시작. 아. 감사합니다. 고마워 얘들아. 고마워. 고마워.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었나요? 넷마블? 넷마블 관계자분들. 제 안정 보장해 주시는. 오늘 2주인 줄 아세요?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킹오프 AFK 홍보영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요. 맞습니다. 나만 뛰었죠? 아니죠. 서로 열심히 뛰었어. 자신이 몇 분이 있어요. 나만 뛰었죠? 네. 아무튼 이렇게 즐겁게 저희가 킹오프 AFK 홍보를 나왔는데요. 정말 훌륭한 게임이 왔습니다. 왜냐하면 모든 레트로한 게임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넷마블에서 잘 간을 했기 때문에. 맞습니다. 정말 훌륭한 게임이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넷마블 비스에 많이 오셔서 선언, 등록, 다운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즐겼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맞습니다. 그리고 또 오늘로 끝이 아니죠. 지스타가. 남은 날들이 또 있으니까요. 작가님 말대로 킹오프 AFK 사전 공개 많이 해주시고 남은 지스타 넷마블 부스에서 남은 일정 더 재밌게 많은 게임 시연해 보시면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저희는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고 넷마블 부스에 오시면 저희는 어휘 앵간하면 상주하고 있을 테니까 와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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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